선행테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한 달 만에 기본강의 끝나고 선행테마로 해서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 지난주에 뵌 것 같은 그러한 기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러실 것 같으시고요 자 우리가 오늘부터 선행테마 시간 5주 동안에 공부를 할게 좀 빠듯합니다 빠듯해서 좀 빠르게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핵심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아마 작년에도 똑같은 과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 내용이 좀 편집이 되고 편집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핵심 정리를 좀 빠르게 좀 나갈 건데 여러분들이 그 기본강의에 다 있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내용인데 왜 공부를 하냐 이거부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왜 공부를 하냐 일단은 제가 기본강의를 나가면서 이런거 외우세요 이렇게 한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웠어요 한달 동안 외우고 오셨죠 이 자리에 오셨는데 언제 써먹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외웠는데 언제 써먹을 줄 몰라요 외우긴 외웠는데 그러면 안되죠 옛날 속담에 그 구슬이 선말이라도 깨워야 보배다 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우리 있어 아직은 옛날 사람 저기 요즘 사람 아니네 있죠 그런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운 거를 언제 써먹는지를 우리 배운다 그래서 이 핵심 정리는 여러분들이 외웠던 겁니다 외웠던 거를 사례에서 어디에 써먹는지 내지는 단문에서 키워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부분들 중점적으로 보실 거고 작년에도 선행 테마 시간에 이 핵심 이론을 했습니다 물론 편집이 되고 살짝 보완이 된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했던 거예요 했던 건데 여러분들이 그 작년에 시험 받던 걸 한번 되짚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핵심 정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23년도에 기술 문제에 보면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손해사정사가 착안해야 될 사항 물론 이 부분은 이 부분은 핵심 정리에 없습니다 왜 없냐면 이 부분은 우리가 그 문제풀이나 이런 때 많이 해봤죠 해봤고 핵심 정리에는 없어요 응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없고 두 번째 보시면 과실상계 법리와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 운영에 대해 설명하시오 해서 25점 나왔었죠 자 그러면 우리 38번 죄송합니다 38번 과실상계 써줬겠죠 그 다음에 39번 그 다음에 39번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이 치료비 과실책임주의가 작년에 23년도에 사실 두 번 출제가 됐던 거예요 두 번 뭐냐면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 운영에 여기도 써야 써도 될 말이었고 여기도 써도 될 말이었고 또 직접적으로 물어본 6번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그러니까 두 번을 써 써야 돼요 두 번을 두 번을 그럼 그거 쓰면 됐겠죠 그 다음 또 40번도 써도 되죠 40번 피해자 측 과실도 자동차보험에서 과실을 지금 과실상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운영하고 있는 거죠 40번 그 다음에 45번 보시면 사망최저 보험금이 2천만 원이다 과실상계한 손해액이 사망최저 보험금 2천만 원에 미달하면 2천만 원을 준다 이것도 우리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 운영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치료비나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나 간병비 지금 이거는 자변법 시행용이기 때문에 진료비만 나오지만 우리 약관에서 간병비도 있죠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를 적절하게 쓰면 또 이 문제에서 쓰는 말이에요 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물음에서 그럼 우리가 25점 중에서 반은 맞았겠죠 13점 그냥 보수적으로 봐도 보수적으로 봐도 반은 맞았겠죠 여기 13점 맞았어요 맞았고 핵심 정리만 공부한 사람이 몇 점 정도 맞았을까를 보는 거예요 자 타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런 문제 있었죠 타인 그러면은 우리가 8번부터 8번부터 타인에 대해서 정리했었죠 8번부터 운전보조자의 타인성 그 다음에 일시적 운전보조자 경비 분담자 타인성 11번 임차인 타인성 그 다음에 공동 운행자 타인성 이런 거 내용 썼으면 됐을 거예요 이런 내용을 썼다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여기서 보수적으로 잡자고요 반 10점 맞았다 쳐요 20점인데 10점 맞았다 칩시다 보수적으로 자 4번 무보험 자동차와 다른 자동차에 대해서 쓰시오 그거는 완벽하게 일치를 했죠 그래서 29번 보시면 작년에도 있었어요 작년 공부할 때도 이거 똑같이 있었습니다 29번에 무보험 자동차 있었죠 이거 달달달 외우라고 작년에도 했었고 그 다음에 34번에 다른 자동차 이거 두 개 쓰면 됐죠 이거는 뭐 솔직히 이 두 개만 딱 쓰면 됐죠 그럼 10점 다 주겠죠 다 주는데 우리 보수적으로 잡아갖고 뭔가 하나는 10점은 안 주겠다 치자고요 그럼 9점 줬다 쳐요 9점 9점을 줬어요 이거는 뭐 똑같은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정비 업체 자 보상 책임인데 제가 그랬죠 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상 배상 책임 그 다음에 약관상 보상 책임 두 개를 검토하는 거죠 법배책 검토하고 약보책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게 지금 10점짜리로 나왔습니다 되게 간단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쓰는데 자 법배책 정비 업체는 뭡니까 취급업자죠 취급업자 법배책 자 5번을 빠르게 봅니다 5번 5번에 보면은 요게 취급업자의 법배책이죠 취급업자와 의뢰자의 운행자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요거 썼겠죠 요거까지 자 요거 쓰고 그 다음에 16번에 가면 민법에 대해서 제가 도급인 책임은 뭡니까 도급인 책임은 취급업자에서 응용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부분 썰 수 있겠죠 그러면 약보책은 못 쓰더라도 이 핵심 정리를 완벽히 공부했다고 하면 최소한 법배책은 썼겠죠 그럼 보수적으로 잡아서 10점인데 5점이라고 쳐봐요 5점 5점만 맞았다 치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5점만 맞았다 치고 그 다음에 치료비 과실책임주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9번을 그대로 쓰면 됐었죠 우리 39번 아까 있었죠 이거를 그대로 쓰면 되죠 이거 작년에도 있었어요 당연히 자 39번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 지금 반성하면서 다시 보시라고요 이거 그대로 다 쓰면 그대로 다 쓰면 제가 볼 때는 못 줘도 7점은 좋겠죠 왜 기대 효과를 못 썼으니까 내용은 썼죠 내용은 썼으니까 기대 효과 못 썼으니까 보수적으로 잡으면 10점은 좋겠죠 아니 7점 다 합치면 44점이에요 44점 그러면 작년에 지금 떨어져서 여기 오신 분들 있죠 작년에 나는 자동차 보험을 44점도 못 맞았다 이런 분들은 이 핵심 정리 6장 제가 지금 들은 거 장수나 많아요 솔직히 6장이잖아요 12페이지니까 6장 이 6장도 공부 안 하고 가신 거야 이 6장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44점은 맞았다고요 그러면 과락은 당연히 면했고 다른 과락에서 공부를 좀 많이 했다면 합격했겠죠 근데 44점은 합격을 못하죠 솔직히 50점 중반을 해야 되는데 다른 과락에서 전략 과락이 있어서 다른 과락에서 80점을 맞았다 그러면 합격했겠죠 그만큼 그만큼 여러분들이 외우는 것도 중요한데 핵심적인 내용을 써먹는 거를 언제 써먹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겁니다 알아야죠 오늘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본기가 없는 상태에서 문제 풀어보려고 안달 복달 나지 마세요 제발 그런 바보 같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기둥을 모르면 암만 격까지 많이 알아봤자 다른 사례가 나오면 전혀 다른 문제인 줄 알아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사실관계만 조금 바꾸면 오 이거 새로운 문제야 새롭긴 뭘 새롭습니까 우리가 40년 이상을 이 시험을 봤는데 새로운 게 있겠어요 나온 게 또 나옵니다 계속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운행자 책임 달달달 외웠겠죠 그러면 운행자 책임을 언제 써먹냐 언제 써먹냐면 자 보세요 이게 책임 발생 요건이죠 전문의 요건입니다 그러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기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는 책임을 진다 이 보상 책임 발생 요건이 쟁점으로 나오면 이제 자배법 3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끝나면 기술 문제를 빠르게 풀어볼 텐데 사실 운행자 책임이 겁나게 중요하다고 배우는데 막상 시험장에서 쓸 일이 별로 없어요 운행자 책임이 쓸 일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답안지에 실제로 현출에서 작성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정말 배울 땐 중요하다고 배우잖아요 저는 간단하게 가르치지만 다른 학원 배우셨으면 운행자 책임 엄청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안 써 쓸 일이 없어 왜 그래요 왜 쓸 일이 없어요 운행자 책임을 쟁점으로 문제를 내면은 문제가 정말 쓸 말이 없는 거예요 쓸 말이 지금까지의 문제 패턴은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은 이걸 가장 많이 물어보죠 아까 23년대에도 간단히 물어봤잖아요 보험회사의 보상 책임을 물어보면 사실은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도 궁금하지만 보험회사가 제일 관심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라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책임이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 책임을 할 때 그 면부책을 따질 때 가장 처음에 따지는 게 자배법이라 그랬죠 운행자 책이에요 그러면 이 자체로 쟁점을 내버리면은 문제가 너무 금방 끝나요 그럴 거 아닙니까 보험사의 보상 책임을 물어봤는데 여기서 탈락이 돼 여기서 탈락이 되면 얘를 따질 필요도 없고 특약을 따질 필요도 없고 피보험자를 검토할 필요도 없고 면책증을 검토할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검토할 필요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탈락시키는 문제를 내버리면 문제가 길어 긴 문제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시험 보면 30점 40점 면부책 문제 냈단 말이야 그럼 막 서럼부터 해서 저저저저저 이런 답안지를 기대하는데 시작하자마자 어 보상 책임 발생하지 않는다 왜 여기서 탈락이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안 내는 거죠 그런데 지금 트렌드는 23년도 문제를 봤지만 지금 트렌드는 보험사의 면부책의 점수가 낮아요 지금 23년도도 10점짜리였잖아요 세상에 단문처럼 정비업자 취급업자의 사고의 보상 책임이 10점짜리였다고 10점 단문 그러니까 문제는 이것도 나올 확률이 있는 거죠 간단하게 물어보는 거 그쵸? 그러면 언제 쓰냐 언제 쓰냐 자 요런 것들이 하나씩 쟁점일 때는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 자별법 3조를 답안지에 실제로 적을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보시면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얘가 쟁점이라든가 얘가 쟁점이라든가 얘가 쟁점 얘가 쟁점 얘가 쟁점이 나오면 이제 얘가 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쓸 일이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자 자기를 위하여가 만약에 문제가 된다 어떨 쉽게 문제가 될 거냐면 예를 들면 억지로 내는 거죠 얘를 억지로 자 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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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C가 보행인입니다 갓 보험사에요 자 C 보행인이 B를 통해서 올라가면 대임배상 원이 면책이에요? 부채기에요? 면책이죠? 아 왜냐면 자배법상 운전자는 운행자 책임이 없으니까 면책이잖아요 대임배상 원이 원이 면책이잖아요 그럼 C가 A를 통해서 올라가야지만 대임배상 원이 부채기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데 지금 A가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닌데 이게 B가 자기 차를 가지고 자기 차를 가지고 하면 얘가 사용피보험자가 되잖아요 사용피보험자 B가 자기 차를 가지고 사장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럼 사용피보험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운전한 것도 아니고 내 차도 아닌데 내가 왜 책임을 짓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그런다 쳐봐요 예를 들면 그러면 대임배상 원이 부채기 논리를 답안지에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얘는 자배법상 운전자니까 대임배상 원이 안 되고 물론 자기 차라면 어폐가 있구나 자기 차면 운행자가 되겠구나 회사 차라고 쳐봐요 법인차 그러면 법인차 그러면 A의 대임배상 원 논리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A가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쓸 수도 있지만 저라면 저라면 여유가 좀 된다면 저라면 이렇게 쓰겠죠 운행자 책임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게 하는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데 여기서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란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는 것을 말한다 내지는 시간이 더 있다 운행이익이란 간단히 써야 되니까 정신적 만족감까지 포함하면 운행 지배란 운행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운행 지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간단하게 쓴다면 그래놓고 2번 사례의 경우 해놓고 A는 회사 업체 사장이면 사장 관리자면 관리자로서 B의 운행에 대하여 당연히 지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운행 지배가 있으므로 A에게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고 따라 A가 운행자이며 따라서 운행자이며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므로 갑보험사에서는 대인배상은 보상 책임이 발생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쟁점일 때는 드디어 이제 얘를 한번 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달달달 외웠던 거 바로 밑에 있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자동차 보세요 여러분 책에 그러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게차 사고가 났어요 지게차 그 지게차는 자별법상 자동차가 아니죠 아니니까 대인배상 원인 면책 아닙니까 운행자 책임 발생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운행자 책임 발생 안 한다는 걸 어떻게 쓸 거냐고요 조금 고급 중에 쓴다면 이렇게 쓰겠어요 저는 운행자 책임이란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부상하기 위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진다 여기서 자동차랑 여기서 자별법상 자동차랑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및 건설 기계 관리법상의 구정 건설기를 말한다 2번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 사례의 경우는 지게차로 인한 사고이므로 지게차는 자별법상 자동차가 아니므로 운행자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게 훨씬 고급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수고하셨으면 타이틀 아멘 고맙습니다